피곤해가지고 맞았어요 아, 너 이 공간에 간 법만으로는 궁금하겠죠? 자! 미세먼트 할아버지! 미세먼트 할아버지! 미세먼트 할아버지! 사실 지난 1년반 챔스에서 3위 이상했지만 결승 무대를 밟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이번 연도컴에서 저희 팀이 연도컴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아요 총사는 가기로도 이 팀 목련으로 와 몇 패드를 함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 어... 저희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연도컴 결승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네요 잘 힘들다 자! 세계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정상에 올랐는 모르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재대에 바로 만난다 제가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모님의 얘기를 한 번도 안 드렸거든요 네... 이번 말씀에 기록도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 드린다 말씀 전하고 싶고 가능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네... 안녕히 계십니다 네... 네... 최정만의 첫 분이 첫 분이네 예초 분이네 우선 많은 원투레이션을 꼭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황대했습니다 저희 팀원들 전부 2주여 같은 경우에 제가 1년 2주여 정도까지 해줬는데 제가 후탈대회가 잘하려나 같이 합리가 된 것 같고 부퍼영도 1년까지 같이 해줬는데 매달 안정도 키워될 것 같고 원석이 같은 경우엔 지왕만이 같이 해줬는데 별로 없었다고 또 저희 팀에 여기까지 못 믿는 것 같고 저희 팀 코치에서 평양이도 많고 정말 감사하다고 네 상당히 올리고 오겠습니다만 민표 눈가가 쳐줘 이제 지금 이사만의 딸의 편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35남권자에게 뒤에서 감기는 되지 않지만 선수가 없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주는 분이 저희 원석열 코치님이거든요 정말 저희랑 같이 6명이 넘겨서 그 정도로 많은 그런 저에게 팀을 주고요 그리고 또 원석이랑 평양이 이렇게 경기랑 해석이나 그렇게 보여주는 플레이는 안하지만 정말 저희 한국에서 제발 터널을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세이드보 2차전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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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跟 리국수로 모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함께 여기sk Powers adds 참인들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장면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선수가 남그를 하겠습니다 너무 Xue 임드보 2차a 40 남순 디테일 다시 한 번 무대 위로 봅시다 이벤티카, 프리스 웰컴, 헌석이, 이벤티카!